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니로 차량에는 하만카돈사의 8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사운드, 고급 음향에서 차량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음량을 조절하는 차속 연동 음량 조절 기능과 차량 시동을 걸 때 오디오 음량이 큰 경우 적정 음량으로 줄일 수 있는 오디오 음량 자동 줄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후 좌우, 고음 중음 저음, 안내음, 라디오 음질, 운전자 보조, 연결기기에 대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